안녕하세요. 쿠팡의 상품 중 리뷰가 가장 많은 순으로 리스트를 해봤습니다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10위부터 1위까지 리뷰가 가장 많은 순으로 리스트되어 있습니다. 평점과 가격을 참고해주세요. 더 많은 리뷰와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와 고정댓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 리뷰 수는 현재 기준입니다. 리뷰 수는 상품의 인기도와 만족도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. 꼭 참고하셔서 알맞은 제품 구매하세요. 참고로 할인율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제품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날의 할인율을 꼭 참고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제품에 관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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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